HLB를 보니까 HLB가 8월 5일 아까 어딨어? 8월 5일에서 아까 전에 8월에 60만주 이상 그 개인이 매수하면서 밑바닥에 3만원대였잖아요. 이때 8월 13일하고 14일날 이거 봐요. 유달리 높아졌던데 여기거든요. 유달리 높아졌던데가 8월 13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거의 20% 가까웠던 적이 있어. 공매도 비율이 20%야. 10주 중에 이 2주가 공매도야. 8월 20일까지 다. 근데 8월 13일에서 21일이 아까 어떤 상황이었죠? 8월 13일에서 21일? 8월 13일에서 21일 이 사이가 이 밑에서 살짝 오를 때였어요. 여기서 왜 여기 공매도 비율이 늘었을까? 여기 7월 달에 임상 3단결과 나쁘게 나오면서 점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점 하한가를 맞으면서 하락 갭이 생겼어요. 여기.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서 공매도를 눌러가지고 이 하락 갭 벽에서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랬겠죠. 공매도 세력이. 그렇죠? 8월 13일에서 여기 봐요. 개인 또 왕창 샀잖아. 8월 13일에서. 8월 13일 14일 날. 그렇죠? 이 공매도 비율이 20% 가까이 될 때 50만주를 샀어요. 개인이. 이거 완전히 눌러버려야겠다. 어? 눌러버려야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역으로 완전히. 그래서 4천원 손실이 난 거야. 지금 이거.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라젠이나 이런 걸로 옮겨갔는데 그 전에 HLB이 그 2018년도 말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은 다 목표주가가 안 나와요. 목표주가가 안 나와. 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목표주가가 안 나와요. 목표주가가 안 나와. 이거 헬릭 스미스도 그러고 신라젠도 그렇고 다 안 나오잖아요. 이거 봐. 난 레이티드예요. 다. 맞죠? NR. NR로 표기가 돼요. 다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사도 목표주가는 산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 CJNM보다 HLB가 지금 시가총액이 큰데 아니 물론 신약의 가치를 땡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이오 업종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근데 CJNM보다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얼마나 더 불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증권사도. 그러니까 목표주가가 안 나온다니까요. 목표주가가 없어요. 알아서 해야 돼요. 물론. 물론 저기 뭐야. 물론 증권사 목표주가 개인 투여도 안 믿지만 그래도 목표주가가 나오면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구나. 그거는 참고를 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메지온 난 레이티드. 헬릭 스미스 난 레이티드. 안 나와요. 목표주가를 안 해. 투자 의견은 제시는 해. 여기 비중 확대 뭐 유지지. 근데 목표주가 알 수가 없어. 목표주가 제시를 못해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CJNM보다 HLB가 높은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더. 지금 이 상황을. CJNM보다 HLB가 높다. 물론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아니 바이오 신약 나와봐라. 지금 질병 걸린 사람들 단숨에 치료해가지고 병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슨 뭐 음반 뭐 영화 드라마 만드는 거랑 비교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CJNM이나 기존의 산업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개발도 안 됐고 지금 뭐 맞춰서 효과가 있을지 안 했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뭐 코오롱티슈님도 얘기했으면 코오롱티슈님도 임보사 봐라.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거를 봐서는 몰라 하도 요즘에 뭐 그 뉴스가 여러 언론도 많고 어디서 그냥 받았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도 많다며요. 취재를 안 하고 뭐 그 뭐 그리고 가짜 뉴스도 많고 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이틀들 보면은 뭐 그 환자 중에 무릎이 더 악화된 사람도 있다는 타이틀이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CJNM 봐라. 아니 영화관 가서 CJNM 배급한 CJ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배급한 영화 팩트가 나오지 않냐. 천만 돌파했지 않냐. 이건 가짜가 아니지 않냐. 영화 진흥에 집계된 기록이다. 저 그러면 천만 영화 기록한 그 수익대로 딱 나오잖아. 그리고 음반 판매 음반 판매 딱 결과 나오네. 물론 뭐 사재기에서 초도 물량을 뭐 쏟아넣고 뭐 물론 뭐 그게 막 또 무슨 아이돌 띄우려고 뭐 조작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수치로 딱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어쨌든 레코드점에 팔린 것도 팔린 거잖아요. 일단은 CJ 입장에선 판 거잖아요. 그 뭐 초도 물량을 뭐 밀어넣고 팬클럽에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뭐 순위를 띄우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그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드라마랑 똑같잖아. 드라마 딱 나오면 결과 딱 나오잖아. 시청률로. 그렇잖아요. 그럼 시청률이 높아지면 이제 뭐 광고가 붙을 거고 광고 단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될 거고 자 이렇게 딱딱 나오는 CJ E&M과 어? 너네 지금 신약이 안 나왔지 않냐. 지금 임상 중이다. 근데 뭐 임상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신약이 언제 빨리 나올지도 모르고 신약이 나와서 신약이 나왔는데 병원 현장에서 만약 그걸 안 써봐라. 그러면 신약 개발한 개발 열심히 뭐 수십 년 동안 수천억을 들어갔는데 의사가 그걸 안 쓰더라. 그럼 이거 뭐야. 비싼 돈만 드리고 안 되잖아. 불확실하지 않냐. 우린 그런 불확실한 것보다 이 안정적인 것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거품이다. 뭐 이런 쪽도 있겠죠. 이건 가치관에 따라 틀린 거예요. 바이오 산업을 되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가치는 당연하다. 미래에 얼마나 지금 이 신약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 이것도 지금 저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투면서 막 이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해. 제시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해 다.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목표 주가가 여기 것 같다. 그냥 하는 거 몰라요. 아니 그게 없어. 아예 증권사가 어떤 목표 목표 주가 할 수가 없지. 신라젠이 15만 원을 갔다가 만 원을 갔는데 그러면 이 만 원 주가에서 갑자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야 신라젠은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이거 써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지금 만 원인데 무슨 10만 원이냐. 미친 거 아니냐고 지금. 신라가 부하를 해도 그건 안 되겠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부하를 해도 안 되겠다. 그럴 얘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내용만 쓰는 건데 지금 이 HLB는 리보세란 입이죠. 이 리보세란 입이 자회사 LSKB를 통해서 이 리보세란 입이 위암 3차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 2017년 초에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유럽 EC랑 FDA에서 리보세란 입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어요. 희귀의약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요즘에 패트 마이너죠. 패트. 난리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 가지고. 그쵸. 빨리 태운다. 여기도 그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패스트트랙을 타요. 그래서 그 절차가 단축이 돼.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하니까 빨리 개발을 시켜주어서 지금 환자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한때 지금 얼마 전에 구충제 대란 났잖아요. 구충제가 무슨 암의 치료 때에서 누가 완치돼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지금 암 환자들이 동물병원 구충제를 지금 다 사고 있다. 그니까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신약 소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 그러면은 끝까지 매달려 보기 한 줄기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빨리 통과를 시켜줘요. 이게 빨리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임상 3상이 19개국에서 459명의 환자를 모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신통치가 않다는 소식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아까 진양공원 회장인가요? 회장님이 막 방송에 출연하시고 그 사이트 HLB 사이트에 글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신뢰감을 더 주는 멘트들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일단 잘 됐는데 그리고 뭐 이제 뭐 상도 받았죠. 그 유럽암 종양학회인가? 그쵸?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이 일단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아까 그거 있죠. 그 패스트트랙이 패스트트랙이 되면 이 그 품목허가 신청 시 그러니까 3상 결과를 가지고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이제 거기서 받아들이면 신약이 출시가 되는 건데 품목허가 신청 시 신속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고 품목허가 후에 7년 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이게 되게 좋아서 그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점점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위까지 올라간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 HLB는 지금 분위기가 좋아. 일단. 그쵸? 이 그 수급적으로도 공매도한테 4천억 손실을 입히면서 올려치기에 성공했고 그래서 종목 게시판에 지금 약간 아 좀 뭐 너무 초당기긴 한데 지금 당장은 살짝 훈훈함이 돌아. 원래 되게 피특이거든요. 바이오 들어가 봐요. 안 좋을 때 들어가 봐요. 완전히 거의 칼을 들고 죽일 정도예요. 진짜로.